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당진시가 아동의 놀권리 증지를 위해 놀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올해 첫 회의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의 김연경 주무관을 전화한 글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친화팀 주무관 김연경입니다. 먼저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기획단이 어떤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공통된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당진시가 아동의 놀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놀이기획단은 당진시가 지난 19년 3월 직접 공개 모집해 선정한 세계 비영리 놀이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와 함께 아동·청소년 여가 놀이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계 놀이단체는 전래놀이, 보드게임, 창의 인성 놀이 등 각자 놀이 특색이 다르고 다양한 놀이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매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매해 1, 2월 중 시와 놀이기획단 대표님들과 만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좀 더 우리 시 아동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밀리기 위해 지난 12일에 연간 활동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당진시 놀이기획단과의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 한마당, 3기 놀이환경 아동조사단 운영, 찾아가는 놀이터, 계절별 반짝 놀이터, 부모 놀이인식 개선 교육 등 연간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운영 방법을 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을 우려하여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토너먼트식 놀이 게임인데요. 먼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년별, 반별, 학교별로 나누어 시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모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코자 이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올해 신규 시책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당진시에서는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야외활동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날 기회조차 적은 환경으로 변해서 어린이 비만, 게임 중독 등이 증가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현재 상황과 우리 지역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에서는 놀이기획단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위해 놀이지도사 신규 양성 및 역량 강화를 해마다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놀이 전문가 심화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로 직접 놀이 시설을 점검하고 시에 제안하는 놀이환경 아동조사단을 오는 3월 공개 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아동들의 개선 의견을 귀 기울여 아동 눈높이에 맞는 아동친화적 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여성가족과 김연경 추모관이었습니다. F1 마치